히퍼를 안해두면 못들어갔어 니가 힙한거라며 어... 니가 힙하드에서 샀잖아 동공가리개 이거 어쩔거야 이거 동공가리개 얼마나 힙해 아 생각보다 작은데 알이 작달까? 포기하여 아하 아.. ㅋ 아하 아하하 아하 아하 아하나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식당 차리는 거냐고. 이거 다 이틀째예요. 이틀째. 얼마 안 돼. 너무 피곤하지만 우린 남았어. 공부하러 남기 위해서. 우리는 진짜 벌써 절반 했거든. 하나 둘 셋. 화이팅. 이틀째. 이틀째. 이거 거부모음 돼. 응. 도리도리도. 그 500번만 하면 뭐? 100만. 어떤 벼도 싸우면 안 되는 거야. 병 생길 것 같은데. 뭐? 나 지금 우리 큰아빠 말 못 싶은 거야?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. 우리 큰아빠가 알려준 거거든. 아니 병이 생기다 말 것 같다고. 이젠 sembra가 아니지. 여름이 상황이 안 돼. 나 지금 안 돼. 줄은 이틀째. 아냐. 아냐. 왠acks이 안 돼. 너의 이빨에 사거나, 저의 정우는 만족할 수 있잖아. 진 κрейsa. 가장 골랐던 것 같기도 하고. 나는 고통을 기다려준 것 같기도 해. 빌라 열어봤고 지금 일어난 두 사람 이만한 두 사람 지금 일어난 두 사람 이렇게 다 놀고 일어난 두 사람 빨리 놀고 한 번 더 기다려주셨어 한 번 더 기다려놓은 지이 다가야 한 번 더 기다려주셨어 가까이서 안 찍을게 행복해 이거야 이거 화장 한 날 안 찍고 하자 안하는 날 찍는 거 응 하나 더 해서 해서 달려 소울이 없어 충돌다 충돌아 와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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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파 혈천에 준 사람 찾습니다 지금 다온이 침낭 깔고 디비 누워있거든요 땀나고 디비 뭐가 더 잘 어울려 음.. 하나씩 가려봐 이거 뭐라고 해? 이거 왜냐면 내가 핑크 할 거 같아 아니 진짜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워 진짜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워 방금 한 멘트 다시 해봐 진짜 가증스러워 아